아, 이걸 내가 왜 해? 아, 좀... 아, 진짜 나 무섭고 잔인하고 아, 영화도 그런 거 못 봐요, 내가! 아, 진짜... 아, 거기가 거기 날카롭고 전문가이니 뭐 그런 분 만났다며 난 못 봐요, 이런 거! 오라 그래도 안 갔는데 내가 지금 이걸 들고 거기로 어떻게 가? 하면 좀 봐줘! 내가 진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니까? 아니, 이걸로 사람 죽인다며! 저기요, 나한테 진짜 왜 그래요? 아, 나 진짜... 오, 야! 너 그거 내려놔! 너 안 돼, 안 돼, 안 돼! 그거 내려놔! 내려놔 인마! 너 그걸로 사람 때리면 진짜 죽어! 소리 미쳤어? 아, 그럼 안 된다니까! 참아! 왜... 얘,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빨리 봐, 빨리! 야, 진짜 진심이라니까... 오, 야! 야, 야!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빨리 봐, 빨리! 절아, 빨리! 진정해, 진정해! 본대, 본대, 본대! 소원 LIFE 예정해, 고맙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